오늘 말씀 10편 105편 17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정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화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노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그 훈련 학교에 다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학교를 통과해야지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그 학교 가운데 보내시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보내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의 여정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삶의 여정이 어떤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특히 요셉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여정은 사람은 누구나 다 첫 번째 갖는 마음의 동기가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간증을 미리 한번 검토를 하는데요 그럴 때 꼭 목사님이 갑자기 시키셔서 일주일 전에 시키셔서 이런 내용이 꼭 들어갑니다 그게 동인이 된 거죠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첫 사건을 사람들은 다 기억하고 있고 그 이야기를 꼭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의 행동의 근거, 기초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기초를 하나님은 대부분 어렸을 때나 특히 집안에서 부모를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왜 사는지 나도 모르게 딱 잡혀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신방을 가서 질문하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으셨나요? 라고 묻습니다 내 인생에 영향을 크게 받은 구체적인 실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이순신 장군 이렇게 나오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나에게 인격적 관계 안에서 영향을 받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영향이 어떨 때는 부정적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부정적이라 그래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 부정적인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요셉에 있어서 요셉의 생에 가장 기초가 됐던 것은 그의 영적인 기초는 아무래도 부모였습니다 특히 그의 부모의 계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집의 계보 가운데 있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어떤 자였는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에서 2장 23절 시작 예, 성경의 이름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 성경에 아브라함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믿었다 이 믿음을 의로 여겼는데 이 이야기는 반대적 측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500년이 지른 다음에 모세를 통해 율법을 지어줍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는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구원 개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신약에 오면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유대교와 같은 방법으로 의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얘기를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율법도 얻었는데 어떻게 의로 영임을 받았느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요?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했는지를 알아야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네가 축복하는 것을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12장에 이야기했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걸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들 이런 호칭을 받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친구다 하나님의 친구다 하나님이 우리 나를 부를 때 나의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갑자기 몸둘바를 모르겠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이것을 이야기했겠죠 신명기 6장 2절, 6절, 7절 봅시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와를 경애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 계속 주어졌던 것은 너와 내 아들, 내 손자, 3대 그리고 4대까지 평생에 내 하나님 여와를 경애하며 아브라함 혹은 이스라엘 백성 그 당대뿐만 아니라 그 2대, 3대, 4대까지 계속 내려가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서 그 자녀들에게 영적인 기초를 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은 부모가 해야 될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웃긴 얘기인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라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아이들이 뜬금없는 질문을 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자라면서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나요? 아빠 나는 왜 태어났어? 이런 거예요 나는 어쩌다 태어났어? 이렇게 이런 질문이에요 그럼 그럴 때 부모님은 뭐라고 대답했나요? 쓸데없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공부나 해 이러든지 저도 어렸을 때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친척들이 다 모였는데 저를 가운데 놓고 너 어디서 났는지 알아? 묻더라고요 그래서 너 엄마한테 났지?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다리 밑에 주워왔다는 거예요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야? 맞아? 그랬더니 온 가족들이 다 다리 밑에 주워왔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막 우기다가 나중에 물어버리는 거죠 그걸 보고 온 가족이 재밌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우리 인생의 기초를 다리 밑에 주워왔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 자녀에게 네가 왜 이곳에 왔고 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규례와 명령을 가리키는 부모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가리켰을까요? 이삭이 내가 왜 태어났나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사실 너는 낳을 수가 없었어 내가 백세에 너를 낳았는데 이건 하나님이 약속한 거고 그때는 도저히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내가 믿었고 그래서 낳았단 말이에요 너 낳을 때 그거 못 믿어서 네 엄마는 얼마나 웃었는지 알아? 하나님의 근거로 너를 왜 낳게 했는가? 왜 우리를 가난에 살게 했는가를 계속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원래 갈대와 우리를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가난 땅, 약속의 땅에 오게 하셨어 이걸 듣는 이삭은 어땠을까요? 이 밑에 야곱은 어땠을까요? 그 밑에 요셉은 어땠을까요? 그것이 그대로 밑으로 줄줄 내려가면서 내가 이 가난한 땅에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를 어렸을 때부터 아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가르쳐지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너 우연히 태어났어 인생은 그래서 우연히 왔다 우연히 가는 거야 굉장히 어렸을 때 첫 직초를 놔야 될 첫 초석을 대부분 답을 못해요 아니면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얘기로 탁 답을 해요 우연히 진화론에 의해서 우연히 나왔다는 거예요 첫 전제 자체를 그렇게 가니까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쌓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부모의 책임은 자녀에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의 세계고 내 자녀에게 부전히 가치면 자녀에게 계속 가르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당대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 세대, 다음 세대 계속 연결되어진 그 세대에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앉았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가난에 왔는지 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한 가족을 만들고 하게 했는지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그 이야기를 계속 들었죠 들었죠 직접 몸으로 경험한 자이죠 그러니까 그의 전제 가운데 그게 놓여 있어요 비록 형들에 의해서 애국으로 팔려가지만 가난에 오게 된 이유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처럼 내가 애국에 팔려왔지만 거기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라는 자기가 세워놓은 기초에 의해서 지금 일어나는 사건을 해석하게 되는 거죠 장세기 18장 19절이요 시작 아브라함을 왜 택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로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권속 그 가족들 친척 그리고 그 후대까지 그에게 명하였어요 누가 명하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자손들에게 명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왜 택했어요? 자녀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하나님의 의의를 지키게 하는 사명을 아브라함이 감당해야 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계속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이루기 원하셨어요?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나는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는지를 계속 가르쳐야 돼요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학교의 교육이 무너진 게 아니라 가정 교육이 무너진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에게 해야 할 거를 안 하고 다 유치원에, 학교에 맡겨놨기 때문에 그 학교 선생님들이 그걸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까요? 불가능입니다 아무리 기독교 학교라 할지라도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걸 학교 탓한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원래부터 부모 세대가 해야 할 책임이었고 이 영향을 나눠줬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중요한 기초를 다시 놓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재단까지 나아가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개인 기도에서만 멈추고 개인의 신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업이 자녀 세대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자녀 세대가 보면서 와,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부모 세대가 했던 일을 내가 더 넘치게 해버리라 이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제가 그랬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는 저는 제가 믿음의 1세대입니다 부모를 안 믿었고 저희가 자녀 세대가 1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었지만 그래도 늘 교회에서 자랐고 그때는 교회마다 교회 건축하는 것이 붐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축할 때마다 늘 가보고 이야, 정말 멋있다, 대단하다 그런데 이게 중학교만 넘어가도, 고등학교만 넘어가도 느낌이 다른 거예요 저렇게 건물을 져 놓고 그 안에 과연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가 이게 젊은 사람들이 계속 관심 있는 거죠 건물을 멋있게 져 놓고 야, 이거 함부로 올라가면 안 돼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애들은 가 건물을 져 놓고 저걸 얼마나 좋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없고 그냥 멋있게 얼마나 큰 돈을 드리고 8포로 간 몇 억짜리 갖다 놓고 이렇게 해놨는데 주일날 잠깐 딱 쓰고 그 외에는 손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 안에 이제 건물을 짓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제 안에 자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건물은 그냥 껍데기니까 막사처럼 이렇게 지면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안에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거기에 중심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지금 젊은이들 보고 너희들이 집 문서 잡혀가면서 교회 건축해볼래? 그러면 요즘 젊은 사람 할 사람 없습니다 우리의 어른 믿음의 선배 세대는 정말 자기 집 문서 잡혀가며 그러면서 교회 건축하고 이렇게 했죠 그것이 부모의 세대라면 이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거 발판 위에 그 안에 바른 내용이 소프트웨어가 깔려서 제대로 그 건축되어진 것들이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돌리고 그것을 살릴 수 있는 건 다음 세대입니다 제가 보기에 부모 세대는 건물 짓는 것은 정말 세계 탑입니다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는 탑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 안에 어떤 내용을 채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세대가 못합니다 그 다음 세대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영적인 유업이 되어서 다음 세대가 그걸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가문을 이루어 갈 때 그 안에 믿음의 모든 삶의 기초가 잡히는 거죠 아브라함을 이것 때문에 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얘기하지만 우리는 못했으니 너희는 일어나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름에 있어서 모든 세대가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외쳐져야 되는 거죠 드디어 이 일에 하나님이 요셉을 택하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사명을 위해서 학교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이사야 28장 23절부터 22쪽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하정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관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쇠양을 뿌리며 돼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를 그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쳐 주셨으며 아멘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쓸 수 있는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학교에 넣습니다 지난주에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학교에 앞에 붙는 게 있습니다 뭐죠? 고난의 학교 광야의 학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그냥 고난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는 첫 번째 단계와도 같은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는 고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고난의 학교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과하고 나면 그 목적이 이루어지고 나면 멈춥니다 영원토록 가지 않습니다 멈춰집니다 이걸 설명한 게 뭐냐면 오늘의 말씀이에요 땅을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27절, 24절 파종하려고 가는 땅을 가는 이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냐 여러분 왜 땅을 갈죠? 씨를 뿌려서 열매를 얻으려고요 그런데 땅만 계속 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나님 지금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해요 그런데 계속 기경만 하고 고난만 계속 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땅을 왜 파종해요? 씨를 심고 열매를 얻으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시작한다면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양을 윗절 안 했네요 자기 땅을 개간하고 고르게만 하겠냐 땅을 다 개간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밭을 이룰 대로 고르게 해놓죠 그런데 또 평생 고르게만 이렇게 또 의미가 없죠 왜 그렇게 고를 파고 왜 이렇게 하죠? 그 안에 씨를 품고 그 안에 열매를 몇 개 하기 위해서요 지면을 이미 평평하게 하였으면 소의 양을 뿌리며 대외 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길이를 제가 농부 출신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보리를 심고 쌀을 뭐 이런 거잖아요 계속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학교에 넣었다면 거기에 말씀을 심고 그 말씀이 잘하도록 하나님이 하지 않겠냐는 거죠 학교에 안 들어가니까 말씀이 아예 길이 마음이 워낙 단단해가지고 그냥 요즘 아스팔트가 마음에 확 깔려가지고 씨를 아무리 불려도 들어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고난의 학교에 들어가서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갈아엎어요 갈아엎은 다음에 그것을 고르게 하고 고랑을 파고 이런 다음에 씨앗을 심어요 그래서 26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하나님의 방법을 그에게 알려주려고 이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럼 요셉이 이거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7저부터 20절 봅시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곤여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했어요 요셉이에요 그런데 택했는데 그리고 그에게 꿈을 줬어요 놀라운 예언적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을 꿨으면 그 꿈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종으로 팔려요 그리고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여서 그렇게 가요 언제까지 그렇게 돼요? 여우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신학자마다 나이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은 17살에 애국에 내려갔을 거라고 봅니다 총리가 언제 되죠? 30살 그러면 몇 년 동안? 13년 동안 착고에 차요 처음에 착고 차였다가 보디바레 그 군대 장관, 시위 장관의 그 집에 종으로 팔리죠 그래서 약간 풀리는 듯 했어요 너무 일을 잘하니까 그 집을 다 안 했겠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좀 풀려서 와 군대 시위 장관이면 지금으로 하면 국방부 장관 개념이죠 높은 지위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와 이제 좀 거기에 온 집을 다 관리하는 소위 말하는 집사가 된 거예요 집을 관리하는 사람 그랬는데 또 그의 보디바레 아내를 통해서 오해를 받아요 또 다시 쇠고랑이 차요 그래서 그 시위 장관의 군대에, 아 군대에,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거기서 또 쇠고랑이 차이고 쇠사슬에 매요 그랬더니 이제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뭐 이 얘기 너무 잘하시죠 그래서 그 꿈을 해몽해줘요 그런데 또 잊혀져요 다시 복귀되면 나를 기억해달라 그러는데 2년 동안이나 잊혀져요 그럼 언제까지 그가 쇠사슬에 매요?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고난의 학교가 언제까지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왜 말씀이 나를 괴롭게 하냐? 이러지 마시고 빨리 통과하는 것이 일가한 길입니다 때가 되었을 때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했다 그럼 이제 그 학교에 보낸 이유, 목적 그럼 이것이 그의 때가 됨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원래 고난의 목적을 이루시는 거죠 그럼 그게 가난에 살던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단지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매였다 뿐만 아니라 애굽은 다른 나라예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의지할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말도 안 통해요 게다가 문화도 달라요 그리고 가난은 조그마한 부족 국가들이고 애굽은 그 당대의 최고의 세계적 국가입니다 그곳에 가서 얼마나 어리버리 하겠나요 간증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설교랑 비슷하지? 미리 짜놓은 게 없는데도 정말 말도 안 통해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어 할 의지도 자기가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런 거 훈련하려고 미국에 자꾸 보내주는 거죠 그런 곳에 전혀 없는 곳에 거기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기 한국에서 말씀 봐라 기도해라 아무리 얘기해도 뭐 할게요 이러고 그냥 휙 넘어가는데 고난의 상황에 학교에 딱 들어가면 저절로 주여가 나오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제발 좀 날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그 성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겠습니까? 그 고난에 수갑을 차고 팔려갈 때 옥에 가르쳐졌을 때 잊혀졌을 때 그럼 옥에 2년 동안이나 있으면서 완전히 잊혀져요 2년 동안 옥에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완전히 소망을 다 잃지 않겠어요 이제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구나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버지는 자기가 죽은 줄 알고 형들은 다 나를 팔았고 이 애국에 있는 사람은 없고 아는 사람은 없고 그나마 이제 보디발 집에서 나름대로 조금 인정을 받는가 했더니 오해받고 옥에 가둬서 완전히 괘씸한 까딱 잘못하면 목숨이 왔다 갔다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계속 하나님의 이 고난의 학교에서 응답할 때까지 단련이 된 거죠 결국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요셉은 그런 가운데 즉 13년 동안 계속 이 고난의 학교를 통과해요 결국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의 마음의 성품이 훈련되는 거죠 드디어 이것이 갖춰지기 시작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동안 훈련했던 목적을 드디어 풀어놓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21조 22조 볼까요? 시작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수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화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애국의 총리가 돼요 그래서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요 그냥 보디바리의 집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애국 전체에 혹시 미국의 부통령이 되면 어떡하죠?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 당시 애국은 우리 지금으로 보면 미국 같은 개념이잖아요 이 조그만 나라에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런데 그것에 하나님의 훈련 되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디어 그 목적을 이루는 요셉이 이걸 무슨 꿈이라도 꿨겠냐고요 기도라도 했겠냐고요 그런데 이 애국의 총리가 되게 쥐쥐 없어서 뭐 이랬겠냐고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훈련하는 그 훈련 학교에 그리고 애국의 총리가 됐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니잖아요 문화가 다르죠 이 집의 주관자가 되는 훈련은 어디서 받았을까요? 그렇죠? 보디바리 집에서요 거기에서 비록 오해받았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 이 시위대장의 집에서 어떻게 애국의 문화와 이런 곳에서 이 집을 관리하고 하는지를 훈련을 받은 이게 가난에서 받은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는 그의 뜻대로 모든 신화를 다스려요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애국에 있는 그 많은 지혜로운 자들을 그가 다스려요 이건 또 어디서 배웠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감옥에서 배웠을 것 같아요 사람 다루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 중에서도 감옥에 와 있는 사람 다루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조차도 어떻게 사람을 다뤄야 되는지를 훈련 받는 거예요 쇠고랑이 차이지만 여전히 그 훈련 학교에서 그의 마음이 훈련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그대로 드디어 하나님의 개시가 풀어지면서 하나님이 그를 향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가 요셉이 나중에 결혼을 합니다 그의 아내가 누구죠? 애국 제사장의 딸입니다 그러면 사실 애국의 영향을 받을만 하지만 그가 아들을 낳으면서 첫 번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문하세라고 짓습니다 51초 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문하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문하세라 그랬어요 문하세, 히브리어의 이름은 그 의미가 다 있다 그랬죠 문하세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이게 문하세의 뜻이에요 제가 주목지고 이뤄서 설명 많이 했죠 늑대와 춤을 혹시 영화 안 보셨나요? 늑대와 춤을 영화 제목이지만 그게 원래 뭐죠? 그 사람의 이름이라는 거 아세요? 인디언들은 사람의 이름을 지를 때 이렇게 형용사로 져요 그러니까 남부군이었나요? 군인이 가서 초소에 지키는데 혼자 너무 심심하니까 늑대랑 같이 놀다가 늑대랑 같이 춤을 춰요 인디언들이 긁으면서 쟤는 늑대와 함께 춤을 해요 부를 때 어떻게 해요? 늑대와 함께 춤을 이리 와봐 늑대와 함께 춤을 이거 해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재미있는 이름 하나 있죠 좋아하는 여자 이름이 뭐예요? 주목지고 이뤄서 이름이 주목지고 이뤄서 화가 나는데 주목 딱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주목지고 이뤄서 가끔 영화도 좀 보시고 그러세요 옛날 영화지만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의 이름은요 그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주목지고 이뤄서 이뤄와봐 이런 것처럼 문하세 우리는 문하세라고 하지만 원래 이름은 뭐예요?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을 집의 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던 내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네 이리 와봐 내 모든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일을 잊어버리게 하네 밥 먹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의미가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름을 이렇게 적겠냐고요 오죽하면 내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한 나의 아들 문하세 여러분 요셉이 고난이 알겠죠 그가 적어도 13년 동안 있었던 그 고난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고난 이걸 잊어버리게 한 내 아들 문하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뼛속까지도 그의 삶 가운데 녹아있는 거죠 아버지 일에서 자기가 여러분 스트레스 중에 가장 스트레스 100이 배우자의 죽음이고요 그 다음에 친인척 자녀의 직계의 죽음이 스트레스 두 번째야 이 요셉은요 오늘날 스트레스 게이지를 보면 최고를 경험하는 배신을 당하고 아버지로부터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시고 뒤에 가계도를 찾아보면 최악의 상황의 아들이 자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했어요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까지 졌다는 것은 뭔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드디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 입제를 낳습니다 52절 시작 자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아니었더라 둘째 이름은 좀 다르죠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였다 첫째는 내 과거의 일을 막 잊어버리고 이런 쪽이었는데 둘째는 내가 이 애국 땅에서 이 땅에서 번성하게 했다라는 이게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자기의 생애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이 문하세와 에브라임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 그렇죠? 나중에 열두 집화를 개수할 때 요셉의 이름이 안 들어가죠 그 대신 누가 들어갑니까? 문하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갑니다 여사 16장 4절에 요셉의 자손 문하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왜 그렇죠? 원래 열두 집화인데 요셉까지 열두리잖아요 근데 레위 집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기업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빠지니까 원래 그러면 몇 집화여야 돼요? 열한 집화 그래서 요셉 대신에 누가 둘이 들어가는 거죠 그게 문하세와 에브라임 그러니까 문하세와 에브라임은 자기의 삼촌들과 동등한 위치에 올라가게 된 거죠 하나님이 이 기업을 그렇게 남기기 위해서 이 두 아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냥 그 권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 지혜가 이제는 그 권한의 의미와 목적까지도 알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죠 창세기 45장 7절이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린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요 형들은 자기를 팔았고 내가 당신을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의미, 해석이 달랐죠 이 해석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지혜로 온 거죠 그래서 이미 그게 오니까 형들이 이미 용서가 됐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돼서 그 형들을 내가 해코지하고 내가 원수를 갖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라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이 애굽에 보냈다라는 하나님의 해석 하나님의 답이 그의 실제 가운데 들어온 거죠 그럼 이게 게시가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말입니다 지난주에 훈련학교 이야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동감도 했지만 소망을 잃어버릴 것 같은 이 훈련학교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오늘 소망을 드립니다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훈련학교에서 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풀어짐 게시가 풀어짐 우리가 농담삼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자분들은 아기 낳을 때 진통을 스물 시간 하고 결국은 개복 수술하는 경우 아픈 거 다 경험하고 나중에는 또 수술해서 낳는 거예요 남자로 얘기하면 유격훈련 일주일 갔는데 금요일 날 퇴소주시장 그래서 낳았으면 또 들어가야 되는 공감이 안 되세요? 그것만 졸업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졸업을 못해요 통과를 못해요 그런데 그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어마어마한 거죠 이 소망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믿음을 갖고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의 고난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이 여정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꼭 이 여정을 삶의 여정을 걷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맛을 갈아엎으셨는데 갈아갈기만 하시겠냐고요 이 안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그 코스의 과정이 있지 않겠냐 뿐만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가운데 풀어집니다 요셉은 41장 48절 볼까요? 시작 요셉이 애국당에 있는 그 7년 곡물에 거두어 각성에 저장하되 각성업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업 중에 쌓아두면 7년에 대해 풍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꿈을 해몽한 그대로 7년 곡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장합니다 제가 이건 몇 번 설명드렸죠 애국이 총리가 돼서 야 내가 드디어 총리가 됐다 이제 내 세상이니 좀 쉬어보자 이게 아니고요 7년 동안 풍년이 되는 동안 그 애국에 있는 각성 모든 도시에 다 성을 위로 건축한 게 아니라 땅을 파서 곡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창고 요셉의 창고를 만들고 그 성에다가 성업 주변의 곡물들을 그 성업 중에서 쌓아 놓은 거죠 7년 동안 저장해도 썩지 아니할 수 있도록 곡물에 그 당시에 무슨 냉장고가 있겠습니까 땅 속에 그걸 파서 저장할 수 있고 땅에 넣어놓지만 곰팡이 쓰지 않게 이런 것들을 다 해서 그게 유적으로 발견되어 있습니다 보통 요셉을 지금 어디죠 이집트 왕자 만화 나오잖아요 지금 이집트에서 누구라고 그러죠 이모톡 생각이 안 나 이모템 이모템 이집트의 왕 중에 이모템 왕이 요셉이었을 것이다 라고 거의 역사학자가 지금 보고 있죠 실제 하는 거예요 실제 7년 동안 놀지 않아요 천연히 그래서 결국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애굽도 살려요 요셉이 없었으면 애굽이 그 7년 6년인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겠냐고요 주변에는 모든 국가가 다 음식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근데 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 그 꿈이 풀어지고 그 꿈이 풀어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대안을 세우고 그거를 다 실제적으로 몸으로 준비해요 요셉이 7년 동안 흉년이 드는 7년 동안 밤마다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 얼마나 많이 이것을 성을 쌓아가고 저장 창고를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냐고요 결국 이 일을 통하여 애굽이 살아나는 살려지는 이런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여기서 끝납니까 13절 봅시다 시작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한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국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한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공으로 가져가니 아멘 그럼 그 음식을 곡물을 사러 오는데 애굽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서도 와요 가나한 땅 가나한 땅은 뭐 생각나시죠 원래 요셉이 있었던 그 땅 그 땅에 있는 그 땅에도 기근이 들어요 그래서 가나한 땅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돈을 거둬요 저는 돈을 거뒀다 그러면 왠지 기분이 좋아요 이 돈 나중에 어떻게 되죠 출애굽 할 때 싹 갖고 오죠 모르세요? 그렇죠 출애굽 할 때 여기까지 제안하고 금은 보안 같이 다 가지고 오잖아요 그 돈이 다 언제 모아졌어요 이때 애굽에 있는 돈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가나한 땅에 있는 모든 것까지 싹 모아놓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하심이에요 결국 다시 돌아가야 할 그 땅이 있다라는 것을 요셉은 알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지금 흉년이라는 기간 동안에도 이 일을 예비하고 싶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 전 세계의 동향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세계의 동향이 하나님 왜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열방을 유협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요셉이 열방을 향한 이런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자꾸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는 것은 이런 감각들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왜 수요일날 금요일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와 상관없는 것 같은 일을 왜 기도하냐고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감각이 빨리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열방의 일을 맺기기 위해서 1절부터 4절 27절 봅시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구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난한 땅에서 와서 고생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종 바로에게 구하되 가난한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생 땅에 살게 하소서 이스라엘 족석이 애국 고생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되게 재밌는 건 다 고생 땅 고생 땅 고생 땅이죠 그러니까 지금 70명을 데려와서 어디에 묻게 해요? 처음부터 고생 땅에 묻게 해요 그래놓고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양들을 치기 때문에 고생 땅에 살게 해달라고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결국은 고생 땅에 거주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처음부터 이 계획을 갖고 있었던 어디에 거주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제가 본 기도에서 받은 거죠 이미 많은 도시를 다니면서 그 저장 창고를 만들면서도 이미 데이터 조사가 끝났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어떻게 묵어야 되는지 어디에 묵어야 되는지 그래서 거기에서 430년 동안 있으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거기서 많이 듣던 얘기죠?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상세계 1장 26절 28절에 나오는 것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약 가운데 뭘 하겠다고 그랬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게 지금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제 현장을 딱 보는 거죠 요셉은 처음부터 이 그림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얘기가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 이게 아브라함 증조 할아버지가 생각해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로 주었던 그 말씀이 그 가문에 계속 유업으로 남아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그 데스티니 자기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학교에 늦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는 그냥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 축복받아서 형통하게 되었더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보낸받은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이제 잘되었더라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의 마지막은 다시 애굽에서 가난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뭐라고 유언합니까? 너희들이 내 시신을 내 시신을 다시 가난으로 돌아갈 때 시신을 메고 가라는 거죠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는 어떻게 하죠? 가서 매장을 하죠 매장을 하죠 그러니까 사실 요셉이 죽을 때도 매장해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도록 명령을 해요 많은 기독교 학자들이 얘기하지만 피라미드를 왜 만들었을까? 그곳에 시신이 썩지 않게 하는 그 기법을 만들었는데 이건 아마 요셉의 유언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430년 동안 이 시신을 간직해야 돼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 이 관짝을 메고 출애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요셉의 뼛속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고 내가 죽고 난 다음의 세대까지도 이걸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아예 유언으로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무섭게 소름칠 정도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데스티니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많은 여정과 품파 속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건 평탄하냐 나라가 위협하냐 어려우냐 평안하냐 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건 사탄이 막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이 훈련 학교를 통과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깨달으며 그것을 향하여 기도하여 나아가는 그 부르심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백성 삼으신 뜻이 있다고요 뜻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지고 상황이 노예로 팔려가는 일이 있다 할 줄 해도 하나님의 그 뜻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요 지구가 멸망한다 할 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삼으신 거죠 그리고 이 땅의 그것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그 백성 되게 하는 훈련을 하시고 그리고 그 훈련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원래 갖고 계셨던 결과 열매를 백배의 열매를 맨 기본이 백배입니다 기본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내 백성 삼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참으로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냥 신분상 백성이다가 아니라 이제 내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합시다